저희가 부모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보면 멤버들이랑 부모님이 똑같아요. 진짜 똑같아요. 정환이 형 장난을 많이 했을 텐데 저희 아빠도 장난기가 있어요. 부모님, 정환이 형 부모님 오신 거예요. 제 옆쪽에 딱 앉으시길래 어휴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친한 척 하지 마. 2탄 듣는 게 내가 정환이 형이랑 아빠랑 정환이 형 성격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버님한테 아버님 진짜 정환이 형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 같아요. 하니까 아버님께서 사기치지 마. 호시 형은 또 아버지, 아버지가 진짜 호시 형 콘서트 할 때도 막 여러분! 그런 느낌. 저희가 제조 경기장에 회식 잘해서 부모님들! 똑같이 우리 아들둘이! 아무튼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나 좋았고요. 부모님들끼리 너무 친하셔도 좋은 거 같아요.